히브리서입니다. 11장 1절로 6절 말씀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베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해내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고향시 일상구 도양대로에 위치한 든든한 교회의 장애혜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적 이런 질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이지만 사모하는 영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를 가려주시고 말씀으로만 뜨겁게 주님 역사하사 말씀 듣다가 병마가 물러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귀신이 떠나고 저주마귀가 가난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교만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겸손하게 아멘 받게 하시고 교만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힘이 들어가 목 디스크 걸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저들이 온유와 겸손 아버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가지가지 문제를 안고 왔사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손 올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하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눈뜨고 크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하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원하는 한가지 눈을 뜨고 쳐다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왜 서론에 이 찬양을 자꾸 부를까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비벨 중에 하나가 잘 들으세요 사명이에요 우리 절대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뻐서 잘나서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 중심을 보시나하니 아멘 한 사람만 만순무강 옥재병강 병마도 물러가고 더 크게 아멘 한 사람은 120살까지 사시고 형통할 쥐하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여기 와서는 강사님 그러지만 우리 교회 가면 단임 목사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이 이쁘더라고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이쁘고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제가 일본 갔다가 저기 수련회 우리 교육자들 부목사들 다 데리고 가서 갔다 왔어요 우리끼리 우리 1년에 1월 달에 갔다 오고 이번에 또 갔다 왔어요 1년에 두 번 간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용기를 줘야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들 다 데리고 갔다 왔는데 와 고배도 갔다 오고 나라도 갔다 오고 교토도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갔다 오는데 그 특별히 저녁에 이렇게 쫙 시장에 나가는데 와 줄을요 30분씩 쓴 데가 있어요 나 이름도 몰라 젊은 애들은 다 아는데 나는 이름도 몰라 이만한 거거든요 막 구는데 얼마나 맛있게 생겼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서가지고 30분 동안 기다리냐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30분 있어야 먹잖아 내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 잡숴보세요 하고 줬는데 한국말을 하더라고 한국 관광객인가 봐 나보고 하나 꼬치 하나 하고 주더라고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어 그랬더니 하나 더 잡으세요 꽤 비싼 건데요 두 개를 그냥 얻어먹었다 내가 왜 이 말 하는가 얻어먹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음식도요 맛있어 편안하고요 맛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두 개 주더라고 저는 식당에 가면요 언니 혹은 연세 많은 분들은 이모 그럼 오잖아요 그러면 뭐 달라고 추가로 안 해 난 추가로 내는 법이 없어 왜 이렇게 맛있어 이 부침개가 이 얘기밖에 안 해 말 안 해도요 돈도 더 안 받고 두 접시도 갖다 줘 아멘 한 사람만 얻어먹을지요 나 진짜 하나님 말씀도요 아멘 아멘 사모하면요 막 더 주고 싶고 그래요 이건 장양희 목사뿐 아니라요 모든 목회자들 똑같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끄떡끄떡 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기분 나쁜지 몰라지만 이 도리 도리 이거 지게 싫어요 아멘 하야지 아멘 아멘 막 더 갖다 주고 막 더 갖다 주고 그런 거야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죠 예 예 아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설거지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설거지 하고 막 무슬고 하다고 김장할 때 보면 막 손뿌면 알아요 이게 진짜 억지로 하는 건지 그러다가 손 잘려버려요 손 잘려 나도 손 펴서 근데요 기쁨으로 하면요 참 좋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칼 뺏어 갖고 집에 가서 자라고 당신 없어도 김장 다 한다 맞죠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해요 안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때 열심히 하는 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해요 다 이거 이거 다 날라간대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막 열심히 맞죠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차량 안내도 하고 그런데 일 안 만큼 하나님은 뭐 주시냐 상을 주셔 그래서 10편 138편 여기 집중 쳐다보세요 길게 안 해요 시간 되면 다 끝납니다 저는 저는 칼같이 끝내요 여기 딱 쳐다봐요 상을 주셔 하나님이 10편 13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해주신다 이걸 뭐라고 해요 보상 이 상이라는 말 나와요 보상해 주시리라 여러분 11서 11장 6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있어요 이 원리를 보면 한 만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가 싣는 대로 거두리라 수구한 대로 먹으리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평생 이건 자꾸 알아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 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여 이걸 가리켜서 뭐냐 이걸 뭐라고 하냐 기본 원리가 원인이요 원인 아 이렇게 했구나 그럼 뭐가 와요 원인 후에 결과가 나타나 여러분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원인에서 잘못된 거예요 가짜요 형식적이고 이거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여기도 기업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업하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깨달음에 화면 좀 해봐 똑같습니다 요즘에 그 무슨 토스트라고 석봉? 아냐 아냐 맞나? 나 자꾸 금방 안 나오네 이삭이 아니에요 무슨 토스트라고 유명하잖아요 전국에 2천 2천 개 만들었잖아요 석봉 석봉인가 맞아 맞아 아 잠깐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쪽으로 갔구나 아니 어제 만났어요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받고 들었대요 몇 년 동안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2천 개예요 2천 개 그래서 어제 같이 아침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토스트도 하나 만들어 갖고 대박이 터진 거예요 몇 억심 매출이 몇 십억여요? 놀라버렸어요 우리 목사님 그분 언제 천하 집회도 간증 저보다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집회를요 저희 교회 2시에 뵀대 와서 간증하라고 했더니 다 조정해서 와요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이 토스트 이따 내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그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원인이 아름다워요 이게 모든 게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야 뭐 기본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것 무릎 꿇고 두 번째 겸손할 것 맞죠? 뭐 다 필요한 얘기잖아요 맞죠? 손님을 왕으로 섬길 것 뭐 이런 거 이런 거 기업하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성공하거든요 크게 아미 좀 해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도 조각까지 전화받냐고 내가 여기 시간 맞춰서 딱 들어왔는데 미리 5분 전에 두루러다가 전화 왔어요 기도 급하게 해달라고 오늘 김포시 들어가는 날인데 기도 좀 해달래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 와 세상에 5천평의 카페가 우리 안수 집사가 김포 수산공원 치면 다 나오잖아요 아멘 해봐요 아멘 수산공원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내가 나 즉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3시에 뵙댈 설교가 있는데 오늘 안 온 사람 여기 지금 11시에 안 온 사람 중에서 안 온 사람 중에서 안 온 사람 중에서 전화해갖고 3시에 데려온 사람은 나한테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카페로 와서 여기 이 사람 데려왔습니다 이래가면 거기 가면 여기 여기 가면 몬스트리움이라고 우리나라에 없는 희귀 물고기 그 카페 옆에 같이 붙었어요 입장하게 됐는데 18,000원이요 입장할 때 줄 서요 내가 무료로 내가 티켓 줄 테니까 괜찮죠? 18,000원짜리 무료 티켓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오늘 3시에 배에 한 명에도 데려오면 이거 한 장 두 명 데려오면 두 장 세 명 데려오면 세 장 이렇게 줄 테니까 나도 다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나도 공짜가 어디 있어 이만한 사람도 다 나눠줄 만한 장소는 없고 그래도 뭔가 실적 있는 사람을 줘야지 그게 공평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더라니까 아무거나 축복하며 씹는 대로 거둬 그래서 10편 122편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니라 멋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래서 10편 128편 보니까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손으로 막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다 부도수표예요 그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한 만큼 가치가 없잖아 열매가 없잖아 그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는 말은 축복입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축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박입니다 이분도 얼마나 기도하고 수상공을 세웠는데 200억을 드렸는데요 300억에 팔으라고 난리 법석 떠는데도 안 팔아 내가 팔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500억 가면 팔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대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200억에 팔아? 그렇게 하나님이 뜨는데 아까 얘기다 말았는데 그 얘기예요 간증이요 기도도 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세상에 시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곤도레도 만들어주고 전부 다 거기서부터 만든대요 대명포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오늘 승인 나는 날이라고 가본대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지금도 하루에 한 2, 3천명씩 몰려와 젊은이들이 사진 찍겠다고 그랬더니 앞으로 엄청나게 몰려올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딱 내다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세상에 이게 500억부터 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 말 거짓말인지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 하지 말고 네이버에 가서 수산공원 딱 쳐 딱 나와 그냥 아메요 어마어마하게 행한 대로 우리 안수집사요 내가 그분을 간증을 왜 하느냐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꼭 차만 마시고 빵만 먹지 말고요 물고기만 보지 마시고 삼천 거기 천국 계단이라고 써 있어요 올라가 봐요 거기 보면 이만한 간판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 믿고 전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그 밑에다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일산 든든한 교회 단임 목사 장향이 드림 왜 아멘 안 하셔 내 말 거짓말인 거 가보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써붙이는 사람 내가 거의 어디 붕에 가도 못 봤습니다 자기 사업 기업에 그런 간판에 잔인 목사 이름까지 써서 붙여 놓은 기업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고 즉 이게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성정에 보니까 네 믿음을 보고 살려주고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아멘 안 하기로 작정 한 분 두 분 있는데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얼마나 머리를 젖뜻을까 내가 그게 고민이네 지금 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음식도요 아무리 진수동찬을 차려놔도 안 먹으면 굶어 죽어 그럼 왜 안 먹느냐 정신병자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사이코요 맞잖아요 배고픈데 안 먹어 음식 차려놨는데 맞잖아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먹고 있어요 너 여기 왜 왔나 몰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은 생각만 하고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해야 돼 집중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뭔 말인지 아시잖아 말씀 듣는 것도요 집중하라고 내가 칠판 쓰는 거예요 여기 집중해 주라고 말씀에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마 자꾸 상처받은 얘기하지 마 사람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한테 불렸는데 하루 종일 치료 받고 나왔대 나서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지나가다가 배맛에 물렸는데 3일 5일 일주일 입원했다 대원했대 얼마나 독이 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지나가서 또 어떻게 물렸어 뭔가 물렸는데 3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퇴원 못하고 지금까지 입원 중이래 그래서 궁금하잖아 배맛에 물려도 일주일이면 퇴원하는데 왜 저렇게 뭐한테 물렸기에 지금까지 입원 중이냐 알아봤더니 사람한테 물렸다네 웃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 여러분 참 할 얘기가 내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에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우리 믿는 사람이 관계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관계가 엉망진창에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곁을 떠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 상처투성이고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암 걸리고 죽고 그래요 모든 게 여기서 와 사업을 해도 안 돼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여기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운전을 해도 그렇게 배트랑 운전을 해도 사고 나고 그래 왜?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겠어요 막 밟아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계 회복이 중요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관계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관계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참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세 번째 물질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하루 종일 부흥에 본전 빼고 가는 거예요 뭘 많이 들으려고 생각합니까? 저나 여러분 단임 목사님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딱 10분 딱 지나면요 그때부터 마이크 딱 놓고 싶어요 설교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의 그렇대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왜 그러냐? 설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만두고 싶을까? 미천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까? 아로맞혀 봐요 오늘 이 10분 동안 설교한 이 내용 엉망불자리를 계속 진도를 나가다가 이거 잊어먹을까 봐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목회자들은 너무 적실한 거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시간시간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걸 그 심정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해요 교만하지 말고 아멘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은요 전부 일어나라 해갖고 부산으로 이사가라고 그래요 강남으로 이사시켜버려요 농담 안 해요 뭐로 여기 와 있어요? 당신이 잘났으면 하나님보다 더 잘났니? 그럼 하나님은 더 잘난 데 가서 살아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말씀 듣는 태도 얼굴 표정만 보면 저 사람이 거지같이 사는지 잘 사는지 형통하는지 불똥 터지는지 마귀에 사로잡혔는지 성령에서 사로잡혔는지 내가 여러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목회를 그래도 48년을 했어 단돈 목회 부흥회 48년 자꾸 얼굴만 봐도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면 쪽집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쪽 점쟁이냐? 그런 게 아니고 하도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표정만 봐도 저 사람 너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너 결혼하면 너는 아주 자주 불행이다 이 정도로 답이 나와요 성격도 딱 보면 둘이 대화를 한 1, 2분만 시켜도 너하고 성격이 맞다 안 맞다가 답이 나와요 맞잖아요 아주 사람을 많이 만나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그 본인한테는 상처받을까 봐 둘이 사귄다니까 부모한테 얘기해야 절대 결혼시키지 마라 아멘 해봐요 그런데 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평상시에 자식이 부모 말을 듣는 자식으로 길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 그래갖고 결혼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8개월 만에 이혼하더라고 그것도 비극적으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예언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라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맞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항상 하잖아요 내 마음의 합판자다 뭘 보고 하나님도 딱 감성이 있어요 다윗이요 인간적으로는 멍청하죠 저것이 무슨 왕감이에요 아니요 왜? 들해서요 다 형제들이 맹수들이 오고 밤 늦으니까 다 뺑겨치고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 약물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남들보다 쫙 뺏해서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셨어?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 그래서 내 마음의 합판자야 데려가 기름 부어 세우는데 왕중왕으로 세운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시죠? 바로 이겁니다 딱 보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다 봐요 표정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표정관리를 잘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왜 내가 인간인데 승질랄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승질충만 승질충만 그게 없어 나는 성룡충만만 부르지죠 나는 승질나도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가 승질났는지 안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저는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교회는요 그게 표현해 봐요 그 사람은 교회 떠나 떠나서 그냥 떠나나? 마귀나팔을 불고 다녀 농담 아니에요? 마귀나팔 이거 하셔야 돼요 떠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혼쭐 날 텐데 마귀나팔을 부르니 하나님이 그 짓고서 얼마나 좁혀겠어 그게 가슴이 아프잖아 목사가요 아멘 그래서 떠나도 조용히 떠나게 하지 마음이 아프게 해서 떠나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는 그렇게 안 떠내요 그냥 조용히 은혜 충만한 귀한 목사님들이 많한다 나보다 설교도 더 잘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맞는데 잘 찾아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아멘 나는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는 여기까지 잘했죠? 기도해 줄게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사기꾼이요 기도도 안 하면서 왜 기도해 준다고 거짓말합니까? 맞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 몇만 명은 안 돼도 몇천 명은 기도하기도 바빠 떠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기도해 줄게 이렇게 남발하는 사람 있어 그건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맞죠? 예 황건사님 맞지? 참 하여튼 끄떡을 잘해서 내 집회 때마다 여기 앉는데 계속 앉아주니까 힘이 돼 힘이 돼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김성관 목사님 할렐라에 가셨지만 최고의 초팬이야 이분이야 아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생각만 이제 그만 생각해 가신 분 천국에 있어 알았죠?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말씀 들으세요 자 중요한 얘기 하고 있죠 관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자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로만 떠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뭘까? 증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 성경 읽어주고 있어 지금 그러면 내 뭐를요?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성경 말씀에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부모를 사랑하냐? 그럼 부모 말씀대로 순중하느냐? 이거예요 순중하라 네가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말로 떠들지 마라 진짜 사랑하면 주의 종 말씀에 순중하라 그래서 시브리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중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는 이라 나 성경 읽어주는 거야 왜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죠 믿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유익한 걸 먹어야 되고 맞죠? 옷을 입어도 유익해요 왜 이거 입었나? 따뜻하라고 입었어 좋은데 이거 벗고 다녀봐 날라가지 아멘 해봐요 모든 게 유익이라는 단어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기도도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요 이 계명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명하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해석이 많아요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라면 할 수 있어요 식계명 가지고도 저는 오늘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을 연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계명 중에 하나가 식계명이잖아요 맞죠? 자 식계명 가지고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까?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마라 2계명 우상 섬기지 마라 3계명 요호와의 이름을 망명티 끄지 말라 이거 해석하려면 시간이 없고 다음에 다음 달에 내가 왔을 때 이거 달아줄게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맞죠? 두 번째가 인간관계가 뭐예요? 인간관계가 인간관계가 뭐예요? 여기 요 계명은 1계명 아 여기 써있고 1계명 2계명 3계명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5계명 부모 공경하라 인간이잖아요 부모가 인간이지 신이요? 맞죠? 6계명 살인하지마 7계명 간음하지마 8계명 뭐예요? 8계명 뭐예요? 도덕질하지 말라 왜 아멘이 다 소풍 가졌어 근데 8계명은 여기에 속하고요 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맞죠? 그 다음에 잘 봐요 맞죠? 자 물질관명 9계명 아니 아니 8계명 8계명 뭐예요? 도덕질하지 마 물질관계예요 자 10계명 탐내지 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 관계가 아름다우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니까 개명을 지키는 거예요 관계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로 이 관계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걸 관계라는 말을 물론 시브리 원어로 보면 야다 하는 말이에요 부부관계처럼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이런 뜻으로 야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관계는요 커뮤니케이션 교제 코이노니아 아멘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무시하면 안 돼 세 가지 단어가 교회에서 충만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알려줄까? 따라 합시다 캐리크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본 단어가 내가 쇼먹는 거예요 내가 헬란말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신학교가 아닌데 여기 봐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캐리크마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는 교회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캐리크마가 뭐예요? 말씀 선포요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교회는 아멘 뭐가 왕성해? 말씀이 왕성해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이 없는 교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느 교회를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데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뭐 말씀을 안 하면 통독에도 막 운동하고 성경도 몇 덕씩 읽어야 돼 아셨어요? 할렐루야 통독이에요 통독 저희 교회는 10도, 20도, 30도, 40도 수두룩해 우리는 통독부가 있어서 계속 줌으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성경 읽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것은 헌신이라는 단어 하면 쓰면 좋겠죠?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다 여기에 포함돼요 할렐루야 디아코노머스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아까 얘기한 관계란 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교제가 중요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혼자 안 돼요 외로워서 맞죠? 그와 같이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게 되는 거고 독신주의자가 되지 마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왜 아멘이 출장 가셨어 지금 어떤 부모는요 딸 자식 아들 딸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독신주의자가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잘났어 정말 아휴 그게 성경적이냐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적인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다 무시하고 독신으로 살아라 그래요 이 나라 지구가 멸망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요 출산율이 제일 0점이에요 0점 그런데 그것만 0점인 줄 알았더니 양주 술 처먹는 거 0점 1등 꽁지요 꽁지 아동 자살률 꽁지 노인 자살률 꽁지 행복지수 꽁지 여러분 경제만 부강하면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야지 성경에 떡 한 조각만 먹더라도 하나님이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 마저 궁궐에서 호하오식하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행복지수가 높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성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 호하오니 복주소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인상 쓰지 말고 항상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영광 하나님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매시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가 됐건 수요 예배가 됐건 철야가 됐건 주일날 1, 2부, 2부, 3부, 4부 예배가 됐건 모든 예배에 기도한 후에는 모든 성도가 손을 주님을 향해서 아까 부른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거 꼭 부릅니다 그게 35초 딱 걸리는데 머릿속에 입력이 탁 돼버려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없어져요 장로님, 목사님, 구역장님 왜 나 칭찬 안 합니까? 전도 얼마나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 영광이요 영광은 하나님께요 내가 가로채려고 하지 마 아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알아요? 왜 시험 드는 줄 알아요? 여기 백날 여기 기도원에 와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있다 있지도 하고 그게 무슨 그게 은혜 받은 거냐? 잘못된 거잖아요 아멘이죠? 잘 들어요 제 말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옮겨 다니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다를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영광 도덕질이요 영광은 아버지 거예요 남한테 알아달라고 하지 마 공치사 하지 마 이게 성경에 또 나와 주님 오실 때 준비상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조로 11절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대접하래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고 구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망 없이 하라 남을 대접했고 남을 봉사했고 구제했으면 그걸로 끝나! 내가 너 구제했는데 나한테 섭섭하면 돼? 내가 널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 나 장로 될 때 표 안 찍어줬지? 있다 있으려 하고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이거요 남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교회적으로 단임 목사님에게 또 성도들끼리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아멘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말씀을 이 얘기하다가 길어졌는데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만큼 상을 주시고 축복 주시지만 뼛 빠지게 일을 했는데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본문 읽어놓고 3시에 오늘 본문은 다룰 거고요 여기 서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뼛 빠지게 일해놓고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기는데 상을 주시는데 성종엔 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요 상은 아니요 상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뼛 빠지게 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뭘 보고 충성이라고 하느냐 열심히 내는 걸 보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에서 막 뭐든지 열심히 해요 충성하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죠? 그런데 이 충성은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 두 가지 상 있는 충성이 있고 상 없는 충성이 있어요 상 없는 충성은 하나만 하나예요 이걸 헛수고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보면요 막 너무너무 잠도 못 잘 정도로 일을 해요 물건도 만들어서 막 하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것은 자금에 예상 따주고 헛수고 다 도망가고 날아가고 이민 가고 부도 수표 부도 내고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헛수고 하지 마라 우리나라 IMF 딱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IMF 구제금융 신청했을 때 나는 우리 기업인들 실업인회를 다 불렀어요 내 말 잘 들어라 돈을 반에 반도 안 벌어도 되고 매출이 반에 반으로 떨어져도 좋으니까 내가 경제학을 공부한 거 다 알거든 성도들이 내 말 잘 들어 예상 주지 마라 예상 거래하지 마라 단골 떨어져도 좋다 예상 거래하지 마라 두 번째 어흥 받지 마라 아멘 내 말 들은 사람은 하나도 안 망했어요 내 말 안 들은 사람은 다 띄기고 망하고 그래서 믿음까지 떨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도 떠나고 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헛수고라는 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도 헛수고한 거예요 아멘이죠? 헛수고하지 마라 상 있는 충성을 해야지 왜 상 없는 충성하냐 그러면 상 없는 충성에 뭐냐? 기분 따라 충성 환경 따라 충성 저 마음에 좀 해봐 이거 헛수고잖아 기분 내피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눈이 오면 안 오고 눈이 안 오면 안 오고 비가 오면 안 오고 비 안 오면 안 오고 더우면 추면 안 오고 날씨가 시원하면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안 바쁘면 오고 아니 뭐 신앙생활에 심신불이 땅콩이냐? 아주 심신불이 땅콩이 뭔지도 몰라 심심할 때 땅콩이 한 다밖에 다 먹어 한 자리에서 심신불이 땅콩 그래서 땅콩 옆에다 놓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 그게 아주 그냥 뭐라고 설사예요 안 돼 심신불이 땅콩이냐? 그것만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맞잖아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마 얼굴도 칠면조가 있어 성도들 가운데 보면 칠면조가 뭔지 알지 기분 따라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아주 별 얼굴 색이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조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초별로 변해 아주 웃겨 내가 보면 그건 축복이 없어요 아멘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 상의 없어요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충성하지 마세요 또 알아주면 충성 안 알아주면 충성 안 해요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 이런 열심은 하긴 했어 근데 상의 없어 상의 없는 충성을 왜 아냐고요 오늘 중요한 거 듣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멘에 봐요 아니 왜 헛수고하냐니까요 잘 들어요 이 헛수고라는 단어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헛수고 말씀도 예배 시간도 헛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성경 가르쳐주는 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헛수고하지 마 그래서 기도도요 간절히 기도하라 자 헛기도가 뭐예요? 중원 부원 기도하는 거 죄를 그냥 가지고 해결치 않고 기도하는 거 욕심에 끌려 기도하는 거 정력적으로 잘못 기도하는 거 성경에 다 답이 나와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 헛기도예요 시간을 많이 낭비했죠 기도를 했어 헛기도요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아멘 자 말씀도 겸손하게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 떨고 비판하고 앉았어 그래서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요 요한기시로 뭐예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고요 말씀을 비판하지 마 꽈배기처럼 꾸지 마라고요 아멘해요? 그거 말씀 듣는 시간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조심하세요 왜 헛수고하냐고요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절대 그러지 마요 상이 없어요 그러면 상이 있는 충성이 뭐냐 성경이 무척 많죠 잡아야 죽도록 충성 이 말이 게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있어요 네가 환란당하고 엄청난 고난이 와 그 중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게시록 2장 10절이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네 멸류관을 주리라 바로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요 은밀한 충성 있지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충성하라 은밀한 죽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충성해요 아멘 또 있죠 상 받는 충성 얘기해봐 성경대로 적은 일에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열찌어다 적은 일에 충성해 맞죠? 그 상 있잖아요 상이 적은 일에 충성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에 무슨 충성?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이것만 해도 세 개 나왔어도 엄청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충성이 사명적 충성이야 사명적 충성 누가 안 알아주든 누가 뭐랑 안 해도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아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그래서 사명 감당해 하소서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해달라는 말은 거 아무리 충성해도 헛수고 하지 않은 거 뭘 보고 하느냐 기쁨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다 기쁨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감사함으로 했느냐 겸손하게 했느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느냐 왜 많은 일을 했어도 아! 장랑이 목사님 너무 대단해 큰일 하셨네 아멘의 장론이 큰일 하셨네 헛수고 맞죠? 잘 들어요 사람 앞에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감 가지고 맞죠? 무슨 뜻인지 상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꼭 뭘 해놓고서는 목사님이 단에서 광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해달라니까 안 해주면 시험 들으면 딴 교회 가면 나만 손해니까 해줘 해주기는 그치만 내 가슴속에 오는 게 그러면 상의 없을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양발 한 거리를 사주고 나서 그게 1년 반 동안 울고 먹더라고 내가 목사님 양발 신었다 또 이거 보더니 이거 목사님에서 신은 양발 있지 내가 사준 거다 그 다음 주일날 딴 거 신었는데 내가 사준 거다 아니야 내가 산 거요 내가 그랬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여튼 아주 울고 먹는 데는 선수들이 있어 사준 건 사준 거지 저 알아달라고 지금 내가 구체적인 설교를 기도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리가 잘 안 듣잖아요 난 목회자잖아 부흥사 이전에 목회자잖아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몰라 상의 없어요 상의 아멘 아멘 상의 없어 상의 아멘 어떤 사람이 나왔대요 그 캐시미어 아시지? 캐시미어가 비싸 따뜻하고 가볍고 그래서 조끼를 캐시미어를 누가 사줬어 백화점에서 샀는데 그거 보니까요 56만 원인가 줬더라고 몰라 세일해서 좀 싸게 샀나 몰라도 그래서 사서 나 그거 다쳐서 입었는데 어이구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말이요 저만 이렇게 높여주지 않는다고 어이구 이게 입이 석지 않아 나왔어 그래서 불평하는 거야 그렇게 보따리에 싸가지고 갔다 택배로 보내줬어요 너 입으라고 나 안 입는다고 그랬더니 무릎 꿇고 딱 눈이 퉁퉁 부르고 밤새도록 울고 왔더라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그 옷값보다 당신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 스트레스가 천만 배 더 많았어 내가 나 얼마나 손해받는지 몰라 스트레스 생겨가지고 내가 보상을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가서 당신아 입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지?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깨달으라고 아니 그 세트 하나 사주고 그 몇 년 동안 울고 먹으려고 그러고 아니잖아요 상의 없어요 상의 하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죄종을 삼겼으면 잘 될 수밖에 없잖아 유익하니까 그치? 근데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안 그러고 나팔 불고 다닌 거야 이게 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엉망불자리 듣고 있는 게 지금 믿어지면 암인하시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사명적 충성 맞죠? 이건 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무리합니다 들어봐요 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축복을 못 받느냐 이유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상이 없느냐 하는 이유는 잘 들어 첫째 따라합시다 기쁨을 했느냐 앞으로요 봉사를 하던 전도를 하던 헌금을 하던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을 하던 잘 들으세요 첫째 뭐를 했느냐 기쁨을 했느냐 두 번째 감사함을 했느냐 감사가 없는 건요 상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아멘 이거 해놓고 주의 일 해놓고 불평 원망하면 없어 상이요 세 번째 뭐로 왔냐 사명감 가지고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가 뭘까 잘 들어 감사함을 사명감 가지고 했느냐 또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 뭘 의심하지 마느냐 신문대로 거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번 도입해 보란 말이에요 도입해 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큰일을 했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하나님 속상하게 한다든가 주의 정 속상하게 한다든가 그건 아무리 이래도 상이 없다 아까 얘기했죠 11서 13장 17절 너에게 근심으로 하게 하면 뭐가 딱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어지면 두 손 두고 아멘아 봐 뭐가 없다고 유익이 없다고요 아멘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어 열심히 한 만큼 유익을 어디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울산의 대암교회인가 대암교회 합동 측 3년 전에 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그 교회의 시무장로고 왜 아멘 안 하시나 몰라 그럼 대충 알아 틀어 와 교인들이요 난 놀라버렸어요 모든 일이 일살천리에요 얼마나 예의도 바르고 성도들이 그렇게 충성하는 게 처음 봐서 나는 통합 측 목사지만 그 합동 측 교회 가가지고 총회장님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왔다니까 감동을 먹고 왔어 감동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 하시는데 주의 정 말씀 한마디에 탁탁탁탁 그분이 개척한 목사님도 아니요 영국에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이요 총회장님 백왕식 목사님 맞아 맞아 백왕식 목사님 이름이 떠오르네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들어보신 분 저기 있네 뒤에 합동 측 총회장이십니다 그런데 부임한 목사님이요 개척한 목사님도 아니야 그런데도 성도들이 전부가 순종하고 쫙 나가는 교회에요 장모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내 온유와 겸손으로 충성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을 했느냐 다섯 번째에 빠졌어요 내가 일을 할 때 교만함으로 했느냐 겸손함으로 했느냐 아멘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했느냐 그게 그걸 점검해 보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헛수고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전도를 많이 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마다 있어 전도를 10명을 했어 한 6개월 만에 몇 명이야? 10명 어떻게 내 집회 때마다 오셔요 이렇게 장로님이신가요? 네 어느 교회장? 남가주 사랑의 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미국의 기억이 나요 와 프로톤에 있는 거 아 그것도 알잖아 캘리포니아주에 아 알지 내가 그 옆에가 은혜아닌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아니요 진짜 내가 난 빠삭이 미국을 80번 북에 간 사람인데 은혜아닌 교회가 교회는 거의 만여 명이야 알죠? 5만 평이에요 교회가 눈에 안 눌르네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장로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맞죠? 1년에 200억이에요 선교비만 그 예산이 맞죠? 200억 전세계 없는 선교사가 없어요 200 제가 북에 갈 때만 해도 다섯 번 갔거든요 그 교회를요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282명을 그 당시에 선교사 단독 파송해요 선교사 한 번 파송하면요 한 3천불은 주어야죠 최소한 3천불 대주야 선교합니다 3천불이면 어느 날 또 말하면 400만 원이에요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장로님 맞지? 알죠? 내가 다섯 번 갔어요 그 교회를 왜 몰라요? 자, 목사님 장로님 어쩌면 어쩌면 이렇게 유전해를 사먹을 해요 근데 뭘 적어요 적어봤자 집에서 안 읽을 건데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장로님 감사해요 여기 쳐다봐요 잘 들어요 주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만큼 열매를 거두는 게 더 중요해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수확을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죠? 가라지 쭉 종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알곡을 원해요 주님은 따라합시다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에요 열매를 보고 주님 성경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 어떻게 했어요? 주어주받았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맞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도 열매가 없는 사람 많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아까 몇 명 했다고? 열 명에서 다 듣고 있었구나 열 명을 전도했는데 6개월 만에 다 맞는데 문제는요 지가 하나가 삐죽거리니까 열 명이 같이 교회에 삐죽거리더라고 지가 교회 시험 들어서 떠나니까 열 명이 함께 떠나더라고요 제 말이에요 이거 억만 불짜리니까 들으세요 이분이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전도를 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줘야지 저하고 관계 맺은 거예요 저하고 이해가 돼 무슨 뜻인지 이거 상 진짜 없습니다 백날에 봐야 상이 없어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열 명 정도 하려면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 때로는 갈비탕도 사줘야 되고 냉면도 사줘야 되고 냉면 먹고 싶냐 맞잖아요 사줘야 되잖아요 그냥 전도 되는 줄 알아요? 바가지 하나에도 사다 갖다 줘야 되고 바가지가 스텐이냐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잖아요 공을 들여야 돼요 전도해왔어 지사람 만들면 그게 전도입니까? 그런 분들 교회마다 많다니까요 웃기지도 않아 하나님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암흑의 목사의 사람아 장로의 사람아 집사의 사람아 이런 말에 성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 이해하셨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요? 잘 들어봐요 전도를 열 명 했는데 자기도 인간이기에 열심히 충성한다 하지만 섭섭막이가 두르고 시험 들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지가 교회 떠나고 싶어도 그 아홉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그러면 안 돼 떠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있자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걸 나도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찌찌한 것도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오해하더라 그게 다 아니더라 아니더라 말이야 장로님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 아니요 이렇게 잡아준다 이거요 맞잖아? 지사람 다 만들어서 누가 잡아주냐고 같이 지옥 갈래? 이게 정말 답답한 신앙생 하지 마세요 나도 목해자 부흥에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목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소리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 답답해요 지사람 만들지 마요 하나님 사람 만드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1에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장양이? 장양이는 온전케 못해 온전하지도 않고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그 다음에 괴로울 땐 장양이 빨리 고쳐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사람이 얼굴 보라 하지 않았어 주님의 얼굴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세요